안녕, 친구들! 오늘은 새로운 친구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두구두구두구 부르르 마을에서 친구들을 데려왔어요. 이 친구들은 각자 다른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과연 어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하지 않나요?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짠! 짜자잔! 얌얌얌 우유 먹는 아기 토끼! 뽀글뽀글 머리하는 아기양! 아야, 주사 맞는 아기다람쥐! 룰루랄라 노래하는 아기 앵무! 얌얌얌 우유 먹는 핑크토끼까지! 이렇게 다섯 마리의 친구들이 모였어요. 하얀 아기토끼는 귀여운 우유병과 딸기를 가지고 있고 핑크토끼는 빨간 제리를 갖고 있네요. 아기양은 뽀글뽀글 털을 만져줄 드라이기와 말랑말랑 복숭아를 가지고 있어요. 또 열이 나서 아야야야 아파하는 아기다람쥐는 주사기와 바나나를! 늘 룰루랄라 노래하고 싶은 앵무는 마이크와 블루베리가 있네요. 친구들은 어떤 부르르 친구를 만나고 싶나요? 저는 달콤한 딸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귀여운 우유병과 딸기가 있는 하얀 아기토끼를 먼저 만나볼게요. 이제 부르르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박스를 뜯을 때에는 꼭 다치지 않게 손조심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어렵다면 부모님께 도움을 받아도 좋아요.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아볼게요. 이제 귀여운 부르르 친구들과 함께 놀아볼까요? 부르르 친구들, 아기 토끼 집에 놀러오다 안녕, 나는 아기 토끼야. 우리 집에 온 걸 환영해. 오늘 같이 재밌게 놀아보자. 안녕, 나는 아기 양이야. 빨리 놀고 싶어서 털관리를 못하고 나왔네. 꼬불꼬불 엉망이야. 안녕, 양 토끼야. 난 다람쥐야. 나 감기 걸린 것 같아. 룰루랄라, 나는 아기 앵무야. 이렇게 다들 모이니까 너무 좋아서 노래가 계속 나오네. 안녕, 안녕. 얘들아, 나는 핑크야. 아니, 핑크 토끼야. 얘들아, 나 너무 배고픈 것 같아. 우리 챙겨온 과일 먹을까? 좋아, 좋아. 나도 아까부터 배가 고팠어. 내가 가져올게. 룰루랄라, 좋아, 좋아.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나는 달콤한 딸기랑 우유랑 같이 먹어야지.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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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우유랑 같이 먹을래. 빨갛게 잘 익은 질이가 맛있어 보여. 냠냠냠냠냠냠. 나는 바나나가 잘 익어 보이네. 그건 내가 가져온 건데. 다람쥐, 너 괜찮아?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다람쥐를 도와줘야겠어, 얘들아. 어머, 미안해, 다람쥐야. 바나나 돌려줄게. 아프지마. 그래, 주사를 맞으면 좋아질 거야. 주사를 어디에 놓아야 할까? 나 병원에 갔을 때 엉덩이에 맞았어. 다시 한 번 해볼까? 얘들아, 너무 고마워. 이제 다 나은 것 같아. 부드러운 바나나를 먹고 싶어. 냠냠냠냠냠. 너무 맛있어. 너무 다행이야. 앵무는 뭘 먹고 싶니? 내가 양보해줄게. 골라봐. 우와, 너 너무 착하다. 고마워. 내가 머리를 좀 만져줄게. 드라이기 가져와봐. 드라이기 가져와봐. 딱 원하는 컬이야. 너무 마음에 든다. 얘, 나 재능했구나. 고마워. 루이루랄라. 블루베리 정말 맛있어. 신난다. 내가 노래 한 곡 뽑아줄게. 마이크를 줘. 친구들은 어떤 부르르를 만나고 싶나요? 영상 아래 링크를 통해 토이플러스 온라인몰에서 부르르를 검색하면 바로 만날 수 있어요.